배달의 숙에 대해서도 어제 배달의 숙이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달의 숙은 당연히 이제 배달국에서 온 어떤 명칭이죠 그런데 이런 명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아일보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 돼서야 여기 배달촌이라는 것을 위치를 찾았습니다 배달촌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 어떤 기지이면서 한인촌이다 한인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교육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원보에도 배달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압록강 넘어가서 조금 올라가서 보면 이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의 중심인 삼원보가 있잖아요 이 삼원보 배달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족회 3.1운동 이후에는 이름을 한족회로 더 조직화하는데 한족회는 신문 이름을 새 배달로 고치고 신문 발행장소는 삼원보의 배달촌이다 여기도 배달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배달의 숙은 학교잖아요 그럼 학교는 없었냐 학교는 길림성 통화연에 배달학교가 있었습니다 1920년 11월 3일 날 이제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서 여기 뭐냐면 경신 대토벌 이들이 뭐냐면 경신 참변을 우리가 학살을 하잖아요 대학살을 통해가지고 1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죽게 되는데 이 학살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서 개헌 선생이 피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로 뭐냐면 이런 배달학교도 배달의 숙처럼 그렇게 폭파되고 그 다음에 처형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배달의 숙도 누구냐면 이시영 이회영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서 문을 열었다 이것도 이걸 석주 이상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원해서 배달학교를 열었는데 배달의 숙도 당연히 지원해서 열었다라는 것이 당연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한민보에 보면 배달학교라고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숙, 의숙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의연금을 모아서 세운 교육기관은 의숙, 서전의 숙, 여러 가지 의숙들이 있는데 배달의 숙도 당연히 관전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기록에 그 증언에 의하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동진은 석주 이상영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자금을 출연하여 배달의 숙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학회본은 8번에 그쳤지만 그 비용을 이상영 선생이 보조했다 그리고 광복군 제1형 사령관 오동진 장군이 교단과 전토를 기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의 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동진, 계연수, 최시흥 등이 학생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